자 공기압 30 테스트 수칙 얘도 허니콘 발판처럼 발바닥이 딱딱 잡혀요 사이즈는 허니콘 볼 보다는 작고 30 넘으니깐 인도주행이 힘든정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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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라이트는 진짜 맘에 들어 라이트는 맘에 드는데 타이어가 에어세팅을 잘해야 될것같아요 제가 적응을 못해서 그런건지 엄청 털립니다 자동차 바퀴스 자동차 바퀴스 자동차 바퀴스 자동차 바퀴스 아 턱을 못올라 아, 작다. 제 발, 운동화 사이즈 지금 280 인데, 딱. 발판, 비구독 확인 진짜 딱 한 뺨이구요. 얘는 기스나지 말라고 PPF 입혔습니다. 보니깐, 가다가 좌회전을 하거나 그러면, 우회전, 제동, 후젠, 제동. 56컷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